음악 샬롬 범모달구나 34주차 목요일 오늘은 11기하 13장의 말씀을 북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1기하를 읽으실 때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쪽과 남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은 우리가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과 다스리며 우리 월요일에 나왔던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도 비슷한 왕들 똑같은 왕의 이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11기하를 읽으시다가 혹 가능하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에 대한 표가 연대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후 월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예후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왕이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었을 때 평가가 바로 나오는데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너바세아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예전에 달고나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왕들의 평가는요.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또 다윗의 길을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그것으로 이 왕들의 평가는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의 아들 여호와 하스도 너바세아들 여로보함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끝까지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손을 넘기셨다. 그러니까 벌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스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와 하스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또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하셨다라는 그 끝에 접속사가 또 어떻게 되죠?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원래의 장막대로 거하였으나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죄의 길 우상을 섬기는 길래 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등장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왕 요하스 제 37년에 여호와 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바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기서 요하스가 갑자기 두 명이 나와버리죠. 동명 2인인 것입니다. 유다의 왕에도 요하스가 있었고 또 여호와 하스의 아들도 요하스였던 것입니다. 이 요하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보면 똑같아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로 행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도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이래 끝까지 하나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왕은요. 이렇게 여로보함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역사 속에 잠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라시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해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기도하지만 그 응답 뒤에 요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요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갔던 그 죄의 길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울려드리기 합당한 삶인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하늘암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